흐흐흐흐 아니... 흐흐흐흐 헌세마왕 니가 과거에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대마왕을 물리치자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샤..샤오 흐흐흐아악 없어져라 대마왕 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난을 부온 하틸 산 천천히 헛허져라 온 산 한이 심한 conflicts 다찬은 인간이란 모두 동지로 날려주마 암해! 깨뜨리 범! 뚫지대 maintained 거둬 há Tekker픖 하하하하하... 잘idar인것 Huh? 넌... 넌? 아니, 너는, 혼세마왕? 에휴, 혼세마왕까지, 에휴, 엎친 듯 엎친다더니 조심해라, 대마왕의 상대로 그렇게 넋을 놓고 있다니 혼세마왕, 끝까지 방해할 셈이냐? 모든 게 니녀석이 계획한 일이잖아! 미안하다, 대마왕을 부활시킨 나의 실수를 부정하진 않겠다 하지만 지금은 대마왕을 쓰러트리는 게 먼저! 나에 대한 불리는 그 후라도 늦지 않아! 혼세! 어떻게 여기를 분명 소멸한자 마법으로 없애버렸을터! 대마왕, 이 혼세를 너무 과소평가하는군 그 정도로 날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나? 그동안 날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운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혼세! 니녀석이 정령, 주인을 무는 개가 되려는 거냐? 은혜도 모르는... 은혜? 내가 누구였는지, 어째서 당신의 수화로 이렇게 움직였는지 모두 당신의 계략이었다는 걸 알았다! 내 기억은 모두 돌아왔다! 삼장이라 나에게 나와 같은 고통을 겪게 할 순 없어! 이런... 저 배신자를! 대마왕! 제발... 더 이상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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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으익! 이 실패자 혼세마왕! 봉소 못한다! 자! 보구 없어져라! 땅지! 너라! 진! 땅이여! 갈라져라! 지지! 지으악! 자! 자! 받아라! 대마왕! 네! 이 실패! 벌어져라! 부딪혀 떨어져라! 격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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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어떻게 된 거야? 대마왕과 혼세마왕이 싸우고 있어! 어떻게든 대마왕을 막아야 한다! 선호군! 마음이 내키지 않겠지만 나와 힘을 없어서 공격해야 돼!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냐? 믿고 안 믿고 너의 자유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모두 대마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다! 그리고 대마왕을 쓰러트리기 위해서는 한자 마법 증폭기가 필요할 것이다! 한자 마법 증폭기? 그렇다! 봉윤되어 있는 저 열피를 다시 깨워내야만 한다! 내가 대왕의 주위 끌 테니까 그 순간에 절대 놓치지 말아라! 뭐라고? 간다! 으악! 운전할 전! 힘! 영! 나의 모든 힘이여! 모여라! 어이! 영! 독실 quanto fine 투하구 에루 otros가 그, 그 천자탄은? 그렇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봉위드 천자탄이다! 괴어어.. 방세마왕 니가 감히! 하늘나라의 왕자, 천세태자의 이름으로 명한다! 태력주의 대망이오! 봉할 봉! 노장 빛! 어둠에 다시 가두어져라! 봉! 빛! 흥! 안 돼! 은색! 절대 용서치 않겠다! 저, 저녁! 뭐하는거냐? 어서 여입힐! 오, 세모! 어서! 시간이 없다! 알았어! 봉인나라! 대망원! 동생! 역시… 내 이 힘만으로 무리인가? 이제 한계가 온 것 같군… 선호공, 부디 대마왕을 막아내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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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조리 암쎄버리겠다! 사라져버려라, 대마왕! 헤엑! 헤이! 총! 번개! 전! 힘이여! 보충세어라! 총! 전! 아니… 헌세마왕! 드마왕! 네가 과거의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대마왕을 물리치자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 샤… 샤오… 으악! 없어져라, 대마왕! 흑… 흐흑! 흑… 흐하아악! 휑… 흑…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난을 본! 절산! 선선이 엎어져라! 군산! 호잇! 호잇! 으아악! 혼세만! 흐... 흐엉? 금방진 녀석 감히 네가 나를 가두려 해? 여기까지인가... 분하다! 모조리 날려버리겠다! 열패! 누가 필요해! 공이랑 흘려라! 불패! 테마왕이 약해진 지금이 기회야! 순호공 공격이다! 알았어! 한자 마법진 뽑기! 가동! 분의 힘! 분의 차! 나의 힘! 땅! 사람의 힘! 사람! 리! 아니! 이 기운은? 가! 모두의 힘을 가! 내 마음을 가한다! 영원히 복인되어라! 나에게 죽여! 미랄구! 도장! 이! 고! 리! 아! 아니! 아~~ 자! 으악! 이럴수가! 니선 이런 힘이... 그... 나의 야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으아악! 야! 원동하라! 선호공! 대마왕이 사라졌다! 선호군! 대단해! 대마왕 봉인에 성공했다고! 다행이다 빛이... 저건 사랑애의 한자야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저 한자 바로 사랑애였어 그게 대마왕을 물리친 힘의 원천이었던 거야 삼장! 삼장 몸에서 빛이 나고 있어! 삼장! 얘들아! 삼장! 괜찮아? 삼장? 우와! 삼장의 마귀마 마법이 나왔나 봐! 뿔이 없어졌어! 정말 괜찮은 거야, 삼장! 응! 모두들 고마워 나 때문에 모두에게 정말 미안해 무슨 소리야! 삼장에 무사해줘서 우리가 고마운걸! 우리 모두 친구잖아! 혼세마요! 이제야 끝났군 대마왕은 영혼의 공간 속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희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나 역시 대마왕에게 이용당했으니까 하지만! 용서를 바라진 않는다! 물론 용서받기도 힘들겠지 잘 아는군! 하지만 너와의 승분 끝나지 않았다, 소노범 언젠가 반드시 승분내고 말겠어 바라던 바다! 이 녀석은 반드시 내가 무찔러 죽겠어! 흥! 자신감은 여전하군 좋다, 기억해둬마 당신이 천세태자라고 했지? 천세태자는 예전에 사라진 천개의 왕자 그렇다면 흥! 착각 마라 너희 모두 과거의 내가 누구였든 상관없다 난 너희들의 적 어디까지나 혼세마왕이다 몸조심하라 샤오 나와라 길로! 록! 많이 아쉽구나, 소노범 이렇게 훌쩍 떠나려야 되니 그래, 조금은 섭섭하다 이제 대마왕도 사라졌고 모두 평화로워졌으니 난 화가산으로 돌아가서 원숭이들을 돌봐줘야지 띠럭 띠럭 그리고 산장 몸 잘 챙기고 건강해야 돼 알겠지? 언제든 다시 올테니까 오공도 몸조심하고 걱정하지마! 난 튼튼하잖아 흐허허허 흐허허 흐허허 자, 그럼! 모두들 안녕! 안녕! 잘 가거라! 잘 가거라!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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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아이고, 저런 외딴 섬에서 살아야 한다니 주인을 잘 못 만났네 그려 그러셔? 그럼 용국에 가서 용왕한테 다시 돌려주고 와야겠네 아, 아냐아냐 다시 보니까 호젓하니 공기도 좋고 아주 좋은 섬이야 암암 어? 저, 저건? 어? 얘들아! 주, 두목! 두목이야! 두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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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목이 돌아오고 있어! 자기! 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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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목이야! 두목이! 맘이! 두목에 Used! 두목! 두목이! 두목уется! 두목이! ordu claimed 와! 걍서띴핏 쫙을 즐거지어 sagen chargedIC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